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어질어질한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글이 좀 어질없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대충 정리를 하긴 했는데 여기저기 조금 혼란할 거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마지막이 재밌어 이거를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숨겨진 이스테이그? 여하튼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에 알아야 돼요 그럼 봅시다 제목 육아휴직을 하던 중에 부부의 엄청난 노력으로 또 둘째를 임신했네 회사 꿀물 오지게 빨아먹으려다가 결국 모든 게 들통나 쫓겨나버렸다고 원제 아이씨 육아휴직 그지 같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중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나는 뱃속에 있어요 지난날 첫 아이 때 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육아휴직을 승인받아 사용을 했고 당시 육아휴직 확인서에 도장을 안 찍어줘서 거의 2주 정도 오지게 씨름을 했어요 사실 이때도 출산 예정일 얼마 안 남기고 막달까지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환경도 좋지 않았는데 그지 같은 게 특히 여기는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서 강아지 똥냄새 그리고 다쳐가지고 들어오는 강아지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거기다가 잘 씻기지도 않아가지고 매일 그런 냄새와 분변으로 씨름을 해야 했고 또 하필이면 이때가 여름이라 그게 더더욱 심했어요 냄새 오죠 그리고 임신 중에 쉬는 시간도 준다고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요 배가 심하게 뭉칠 때는 책상에서 일어나 기억자로 쑥으려가지고 뭉친 배를 겨우 풀고 다시 일하기를 반복했어야 했죠 정기검지를 다녀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가야 했는데요 저 진짜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다녀본 적이 없어요 병원을 그리고 복직을 앞두고 있을 때 회사에서 여러 번 복직을 번복 날짜를 미뤘고 큰아이 때문에 재택근무를 회사에서 제시를 했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상 안된다고 통보를 하더라고 뭐 암튼 그러던 중에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저희 부부 나이가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부가 같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런 제가 괘씸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복직을 하지 않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하며 퇴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거 근거 없는 거거든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대요 그리고 임신 초기에 유산기가 있어서 착상이 잘 될 때까지만 육아휴직을 당겨 쓰고 나중에 복직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대표한테 육아휴직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을 조용히 내비쳤는데 바로 거절을 당했고 그 이후로 갑자기 번복 그래 육아휴직은 사용을 해라 그러나 앞으로 회사에서는 그 어떠한 서류 작업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으로 노동부에 문의를 했는데 진정을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방법이 있겠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됐는데 바로 이때부터 그 거지같은 본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대표가 육아휴직 승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노동법상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쓰는 직장인 엄마는 육아휴직금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또 휴직 확인서의 도장을 받아야지만 육아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가 휴직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라면서 육아휴직금을 담당하는 모성보호팀 부서가 있다고 그쪽으로 한번 문의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했더니 여기서도 비슷한 소리만 해요 강압적으로 언제까지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따로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로 지속적인 요청하는 거 말고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대표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저는 육아휴직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사실 그래요 솔직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을 때만 해도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막 어르고 달리고 설득을 하면서 찍어준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 두세 번 정도 어기고 또 감독관이 회사에 방문했을 때는 아니 약속도 잠시 않고 여길 왜 오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연락을 안 받으니까 지가 절대 안 받으니까 찾아간 건데 말이죠 그러면서 무단침입으로 신고를 하겠다니 어쩌니 난리치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제가 사과를 하러 오면 찍어주겠다 이러면서 감독관에게 메일을 발송했대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대요 그랬는데 결국에 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거예요 23년 5월 초부터 지금까지 11월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거야 해줄 것처럼 막 찍어줄 것처럼 몇 번이나 약속을 해놓고 사람을 놀리는 건지 뭔지 매번 이딴 식인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요 스트레스 장난 아니고 저 진짜 열받아 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격을 너무 많이 써서 중간에 하열을 무려 세 차례나 했고 그러다 병원에 갔더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 해서 결국 입원도 했어요 그러다 퇴원하고 신랑이랑 함께 사무실을 찾아갔는데요 문을 빼꼼 열더니 본인이 지금 옷을 다 벗고 있다나? 그런 소리를 하면서 또 무단침입으로 신고를 하겠다며 난리를 치는데 아 진짜 별의별 거지같은 일을 다 겪었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저희 신랑도 입증되니까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당장 퇴사를 하래요 야 저런 사람인 거 몰랐냐? 그냥 침 뺏고 나와버려 저거 저거 언젠간 저러다가 천벌받고 벼락 마실 거야 잊어버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결국 저 혼자 찾아가서 퇴사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것도 진짜 어이없고 웃기는 게 말이 좋아서 퇴사하는 거지 어디 이게 퇴사가 맞겠냐고요 그지같은 강압에 못 이겨 제 발로 나가는 건데 이건 그냥 쫓겨난 거고 잘린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잘린 거예요 여하튼 그래요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방문 날짜 그날 오늘 저 퇴사할 테니까 육아휴직 확인서에 오늘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어주세요 라고 했고 그러자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며 오후에 서적서와 육아휴직 확인서까지 메일로 발송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또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제가 연락을 했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말이 끝나기 전까지 작성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또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일요일에 카톡이랑 문자를 보내는데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 3시쯤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니 주말인데 왜 전화질이야 어? 여친이랑 밥 먹고 있는데 왜 방해를 합니까? 이러면서 짜증이 가득 섞인 말투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문자 및 카톡 전화를 할 때마다 그래 마치 하대하는 말투로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정말이지 이런 사람은 반드시 꼭 저희 남편 말처럼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법인 회사가 소득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인 건가요? 소득 증명이 돼야 할 때가 종종 있는 법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소득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겨우 이따위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냐고 육아휴직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아닌가요? 게다가 노동청이랑 모성 보호팀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업체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전에도 그랬어요 어떤 직원들 일하는 게 본인 마음이 안 든다면 막 못살게 굴어가지고 자진 퇴사하기는 안 들고 막 시간별로 어디서 뭘 했는지 일일이 다 보고 해야 되고 퇴근 시간인데도 집에 못 가게 억지로 잡아두는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게 힘들어서 울면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 아니 제 마음은 그래요 이 글이 꾸욱하게 이슈가 되어서 저 사람 반드시 큰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꼭 느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슨이는 글을 지우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원본 지킴에 있는 글이에요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둘 다 과오가 있다 예자도 좀 이기적이고 사정도 싸가지 없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을 오지게 했어요 진짜 폭탄 융단폭격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때문인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이 글이 올라왔을 때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평소 30대 이야기 채널에 댓글을 얼만큼 달리는 줄도 모르고 지인부대에 동원한 건지 본인 자작인 건지 댓글을 주르륵 쓰다가 육아휴직 악용하지 말라는 패트폭격의 패들이 폭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 다 독일인 같아요 안 그래도 임신으로 힘든 몸인데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내세요 진짜 이상하네 우리나라 법 저런 사람 영업장을 없애바라 해야지 참볼납니다 축복받을 임신인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힘든 시간이 되었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데가 있다니 충격적이에요 마미님 힘내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감정싸움 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회사가 어딘가요? 자음이라도 올려보세요 사장 자격이 없는 회사예요 말하는 거 하면 답이 없네요 저기 망해야 돼요 그리고 친동생이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죄송한데 저 동생인데요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넣으라고 그 사장님 말로는 나 바쁘다 해줄 거다 하고 안 해주셔서 넣으라고 직접 파일 보내줬고 그래서 작성 후 넣은 거고 그때 넣고 나서 사장님이 사과하라 해서 카톡 전화상으로도 했고 회사로 오라 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직접 사과하라 해서 했는데 사인 부탁하니까 언제 해준다고 했냐 내가 생각을 해본다고 했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노동부에 걸릴 게 없고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해서 그만하라고요? 거기서는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애초에 똥개 훈련도 아니고 임산부로 오라 가라 하는 건 뭔데요? 그리고 각자 지인의 입장으로 화가 나니 그렇게 댓글 쓰고 답댓글 쓰는 것 같은데 같은 동네 사는 입장으로 서로 그만합시다 저희도 글 내릴 테니까 다른 타 지인들은 댓글 놀이 그만하시고 사장님은 저희가 연락을 드릴게요 사제서에 사인하러 간다고요 그때 가장 최근에 방문 드렸을 때 사장님 입으로 했던 그 약속은 지키세요 사장 편 들어주는 사람들은 다 사장 지인이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글을 보면 마치 동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은 일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디테일하죠 이것만 봐도 정황이 의심스러운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인데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했는데 글을 2만 개, 3만 개 다루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지? 저도 모르게 어떤 스킬이 습득이 됐어요 글을 보면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다 지금 앞에 본 분들은 제가 대충 띄어쓰기나 이런 걸 대충 손을 본 거예요 그 버릇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일이 아니라고 일부러 수를 쓰는 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이게 그런 패턴이 보여요 이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아무튼 자기는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쓰는데 사장 편을 들어주면 무조건 지인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 의견은 이렇게 해요 뭐 회사 돈 나가는 거 아닌데 나라 돈 챙기는 게 뭐 이렇게 뭐 어쩌라고 야 말은 똑바로 해 네 경영 방식이 그지 같으니까 나가는 거야 조카 사장 아닌 척 하는데 다 티나고요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거야 여기 직원인데 사장님 때문에 일 그만둔다 했는데 사장님 적당히 하세요 그럼 해준다는 말은 왜 했어요 해주겠다면서 뚫리니 막아줘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뒤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융단폭격을 하니까 지우고 도망을 간 건데요 왜 그랬는지 그 카톡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테그 숨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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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